자, 그러면 Why So Seriou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32살 여자입니다. 제게는 4살 연아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나이도 어린 데다가 정말 존잘. 완전 잘생겼어요. 딱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사실 얼굴만 보는 얼빠라서 남친 얼굴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. 닮은 꼴로 따져보자면 오, 차은우 씨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요. 얼굴 천재? 우와. 그런 사람이 또 있어? 그리고 옆에서 보면 차은우 씨 얼굴에 아, 이거 뭐야. 이용진 씨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너무 길가면 어때요? 옆모습, 옆모습. 옆모습? 옆모습. 석겨? 어디가? 그런 느낌인가? 석겨? 차은우, 이용진 석겨? 어, 뭐 그래도 또 귀염상이에요. 자, 지금 남친과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잘생긴 남친과의 단점이 대화가 안 통하다는 거예요. 대화가 안 통하다는 거예요. 유노코드도 굉장히 안 맞고요. 그래서 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희한하게 얼굴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싸운 이유를 잊어버리고 화가 싹 흘려버려요. 진짜. 어른들이나 친구들은 얼굴은 금방 질린다.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다 잘 생각해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잘생긴 얼굴은 결국 질리나요? 자, 잘생긴 얼굴 질린다. 아니면 안 질린다. 하나, 둘, 셋. 질린다. 하나, 둘, 셋. 잘생긴 사람은 늘 계속 나타날걸요? 질린다. 하나, 둘, 셋. 안 질렸어? 벌써 질렸어요. 하나, 둘, 셋. 안 질린다. 아, 안 돼. 질렸어. 잘생긴 얼굴 질립니다. 질려. 안 질린다. 나는 누나가 저 얘기할 줄 알았어. 역시. 얼빠셨어. 사람 다. 잘생긴 얼굴은 안 질리는데 이 유머코드가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는 게 질리죠. 잘생긴 얼굴은 안 질리죠. 매일 보면 좋지.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지는 않아요. 유머코드는 안 맞고 대화는 안 돼요. 대화가 안 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런가? 그럼. 아니, 어떻게 사시게요? 보고만 있으면. 아, 근데 워낙 또 해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두고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? 이렇게 만나야지 사람을. 어떻게 이렇게만 만나냐고. 아, 해주면서만. 이렇게 서로 기대기도 하고 이게 만남이지. 근데 이분이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건 뭔가 답답함을 전 이미 느끼셨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잘생겼어. 황홀해. 그냥 보고 있으면. 황홀함이 끝이죠. 근데 그런 거는 TV 보고 또 있지 않아요? 이렇게 막 이렇게. 근데 내 앞에서 숨 쉬고 있어. 내 앞에서 숨 쉬고 있어. 그게 중요한 거지. 바로 내 앞에서. 저는 딱히 결혼을 생각하신다고. 명생을. 근데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굴곡도 있고 같이 또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얼굴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. 같은 가치관을 또 확인해 봐야 되고. 근데 누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면 돼. 그러니까 내 말이. 승만 쳐준다면. 내 말이.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. 약간 그 어깨 위혈련은 매 같은 느낌으로. 내가 말하니까 넌 여기만 있어 그냥. 그것도 뭐 이해가 돼요. 그럼 아까 밸런스 처음 그 질문대로 정말 대화가 정말 안 돼요. 근데 너무나 잘생긴 BTS B 있는 거죠. 근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유머코드 잘 맞고. 그 밸런스는 무슨 사례를 들어도 난 상관없어요. 그럼 난 100억 원 있는 거지. 100억 원. 야 난 행복하다. 내가 진짜 잘생겼는데 봐. 누나 나 200만 원만. 진짜? 아 친구들이랑 샴페인 먹기로 했어. 진짜? 내가 사치하는 건 내가 못 보지. 아 뭐야. 그러면 안 되지. 술을 쉬고 있잖아 술을 쉬고 있잖아. 나 술 안 쉰다 자꾸 술 안 쉰다. 나 얼굴이 이럴 거야. 근데 이렇게 해도 잘생겼는걸. 아 얼굴을 좋아하시나 봐. 어쩔 수 없잖아.